동영상으로 만든거 다 공부해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살 것이니? 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선 누가다? 너는 무엇을 살 것이다. 얘는 필요 없는데 누가다 인데요. 누가다 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뭐 너는 살 것이다. 이거부터 만들죠. 넌 살 것이다. 그럼 넌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you buy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쵸? 자 너는 산다.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살 수 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오케이. 너는 산다. 누가 누가다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살 것이다. 누가 너는 뭐한다? 살 수 있다. 이 세 표현은 다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너는 산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로? you buy you buy 누가다. 하다시. 사다라는 하다시가. 그러니까 you가 buy 한다.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양념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넣어야 돼요. 뭘 넣을 건데, 양념? 음, 살 것이다. 음, 윌? 그렇죠. 자 윌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언제 할 일? 미래의 할 일. 미래의 할 일. 넌 살 것이다. 라는 건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너는 좀 이따가 집에 갈 때 뭐 우유를 좀 집에 사갈 것이다. 이거 언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일이죠? 그쵸? 그 다음 너는 살 수 있다. 아,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를 완성시켜 볼까요? 너는 살 것이다는 뭐예요? 너는 살 것이다. 이러면 you will buy 그렇죠. you, 누가. 그 다음에 살 것이다가 양념 뿌리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buy 를 넣어서. you will buy 해야 너는 살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살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념을 뿌려야 되죠. 여기는 양념 뭐 뿌릴까요? can. can이죠.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you can buy. 그렇죠. you, 누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can buy 해서 합쳐서 살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 뜻이 뭔가가 다르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쵸? 우리말 보고. 아, 이거 양념 뿌려야 된다. 이거 양념 안 뿌려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오케이. 누가다니까 넌 살 것이다 부터 만들어 보죠. 그럼 넌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ou 하고 will buy 하는 거죠. 누가다 만들었습니다. you will buy.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단계에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살 것이니? will you buy? 그렇죠. will you buy? 그럼 문장 완성. 넌 뭐 살 거니? what will you buy? 그렇죠. what will you buy? 하는 거죠.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나 우유 좀 살 거야. I will buy some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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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some milk는 무슨 뜻이니까? 약간의 조금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질문과 우유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 다음 물어볼거니까 I는 you로 바뀔거고 그래서 썸밀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던거에요 You will buy with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will you buy? I will buy some milk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말이 되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표현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것이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따 그렇죠 여기서 누가따 그녀가 닫을것이다 그녀가 닫는다 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닫을것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닫을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 양념 뿌릴까 말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해봅시다 그녀가 닫을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she will close 그렇죠 she가 will close 할 것이다 클로즈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러니까 양념 뒤에는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면 하다라는 뜻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어쨌든 she will close 첫 단계에 첫 단추 잘 끼웠네요 그러면 첫 단계에 그녀는 닫을것이니 when she close 문장완성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건가요 그렇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하겠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맨날 귀찮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뭐로 바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란 뜻이니까 그것을 몇 시에 닫는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말 중에 the store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죠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her store 그렇죠 그 가게 대신 왔고 at 7은 7시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at 7이란 대답이 90%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she will close it will she close 하면 물음표 붙일 자격이 되는 거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고 오늘 몇 시쯤 깜깜해질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오늘 자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문장을 자 오늘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오늘이 어두워질 것이다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랑 붙인다고 생각하면 안돼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일부러 이 함정으로 이 문장을 넣어놓은 거야 예빈 알겠습니까 누가 하늘이 뭐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를 만들어야지 오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가 아니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빈이 함정 파놨더니 함정에 바로 빠졌어 자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또 두번째 함정에 또 빠지고 있네요 김예빈씨 자 다크가 무슨 뜻이야 어둡 네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넣으라 그랬잖아 그럼 다크가 어둡답니까 어둡다 아니요 그러면 어둡다 아니고 뭐예요 어두워 무슨 시예요 어두워질 그럼 어두운 이란 뜻을 뭐로 만들어야지 윌 뒤에 올 수가 있어 어둡다로 만들어줘야지 윌 뒤에 올 수 있네 지금 자격도 없는 녀석이 여기 있는가 자격도 없는 녀석이 어 예빈이 지금 운전면허 따고 싶어가지고 어 운전면허 시험치러 갔어 그럼 시험치게 해줘 왜 왜 못치게 해 어 나 면허 따고 싶은데 이러면 안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어 왜 왜 못치게 해요 예빈이는 운전면허 어 네 운전면허 잘 몰라요 오케이 야 스무살이 돼야 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따려면 스무살이 되어야 한다는 건 운전면허 를 딸 자격이죠 네 자 지금 자격도 없는 애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자격도 없는 애가 어 선생님이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된다 그랬어 뭐 뭐 하다 이게 하다가 아닌데 여기 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 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음 그러면은 더 스카이 윌 비 다크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비가 있어야지 비랑 다크가 합쳐야지 어둡다 여기 뭐가 와야 돼 어둡다가 와야 되니까 어둡다 알겠습니까 어떨 때 여기다가 비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안 써야 될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겨우겨우 선생님의 설명으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만들었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The sky will be dark The sky will be dark 그러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Will the sky will be dark 그렇지 뭐라고요 Will the sky be dark Will the sky be dark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오늘 하늘은 언제쯤 어두워질까 When will the sky be dark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 있는 뭔가를 귀찮아서 안 만기려봤자 할텐데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 못 써요 대신에 뭘 써요 대신에 뭘 써요 그렇죠 그 하늘은 그것이라고 바꿔서 대답해도 되죠 짧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더 스카이 있을 자리에 대신에 있을 거예요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은 뭐 대신 맞고 이승은 더 스카이 그렇지 더 스카이 대신 맞고 at six는 여섯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과 여섯시에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앞에서 at six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와서 when will it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six today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하다시다 어두워질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있어야 돼 dark를 어두운을 어두워질 것이다 만들어야지 양념을 뿌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까 양념씨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어떨 때 비가 있어야 되고 어떨 때 비가 없어야 되는지는 앞에서 다 배웠어 하다시냐 아니냐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돼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에 다음주는 화목이죠 오케이 나머지 문장들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잘 생각하면서 묻고 답하는 것들 계속 익혀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수고했어